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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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옐로우락입니다 파도가 너무 쎄 여러분이 봐도 파도 세죠 아 아 아 아 그래도 낚시를 하러 왔으면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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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뭔가 지금 살짝 똑똑 치는데 입질인 것 같아요.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. 하도 엄청 치죠. 너무 예민해서 지금. 현재. 현재 톡. 걸어쓰. 그렇지. 와 인마. 블랙이죠. 아 이것도 올리기가 완만치 않습니다. 바도가 잔잔할 때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잔잔할 때 여기선 위험하니까. 여기선 위험하니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오해. 아기야 가방. 아기야. 저 아기야. 저 아기야. 저 아기야. 저 아기야. 저 아기야. 저 아기야 가방을 치워. 아기야 가방을 치워. 아주 치워 죽었어.